다시 올라오나요? 생각보다 세게 해야 해. 좋다. 좋아. 왜 그러지? 왜 그러는 거야? 형 옛날에 단톡밥 많이 다녔거든요. 집에 안 들어가서 형수한테 혼나가 됐었어요. 듣지 마세요. 듣지 마세요. 지금 안 나오면 돼. 형이 해봐, 형이 해봐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형 양말 벗는 거 같아, 양말 벗는 거. 형은 연기 못 하는 거 아니야? 형이 된다. 형은 뭐 하는 거야? 형이 뭐 하는 거야? 형이 뭐 하는 거야. 너 바지 입은 거야. 조용히 하지마 조용히 하지마 조용히 하지마 조용히는 거 나 지금 살 진짜 뺀 거야 누나 할 말 하되니까 아 뭐하는 거야 아니 아 이게 뭐야 누나 형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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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한털이 빼야돼 내가 다칠 수 있어요 형! 형! 빨리 해야 돼! 다칠 수 있어요! 빨리 해야 돼! 빨리! 빨리 해야 돼! 빨리! 빨리 해야 돼! 아 그렇게 하면 안 돼! 형 빨리! 형 빨리! 형 뭐예요? 형 그거 뭐예요? 어? 그냥 아웃이야 이거 맞으면 형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은 두 개를 같은 편이지 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하지 말자 오케이 형 진짜 좋은 거 발견했어요 평화야 오케이 평화 이리 와봐 형 어차피 뜯어도 안 죽잖아요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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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세이 돈이에요? 아니야 나 아까 얘기했잖아 형 아테나라고? 아니 형 저 물에 있잖아 누군가 빠지면 죽나 봐요 우리 석진 형 빠트릴래요? 아아 야 페라클리스트가 종국이 형인 거 알아요? 진짜로? 완전 닥샤편이죠? 종국이 엄마랑 같은 편이네 완전 완전 닥샤편이네 이거 집에 보니까 절대 Jude없 voor 여긴 뭐야? 여긴 뭐야? 형! 형! 왜 안 죽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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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럴 수 있어? 야! 아니 뭐야! 폰세이더 아니야? 폰세이더 아니야 발음 좀 쏴 주시면 안 돼요? 더워서 그런데 네 그럴게요 발음 한번 쏴 드릴게요 수리랑자랑 겨울왕도 슬퍼서 우리는 이번에 지석진씨가 내가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형 이번에 우리 합당 가자! 동작 및 상태 동작 및 상태 어렵다 준비 시작! 야 이거 이거 줘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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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거 아니야 야! 아니 뭐해! 야! 이걸 봐! 이걸 뭐하고! 아이! 왜 하는 거야! 올라와요! 이걸 봐! 이걸! 이걸 봐! 야! 이걸 뭐라고! 야! 자! 여기를 봐! 여기를 봐! 안 나왔어 안 나왔어! 이거 어떻게 했어? 야! 야! 여기를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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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! 이거 뭐하는 거야! 감사합니다.